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경찰의 관급공사 수주비리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공직자 12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관급공사 수주비리 의혹에 대해 부정부패를 발본세권하고 고강도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했으며 수사 상황에 맞춰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재판 결과에 따라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거문도를 오가는 항로 취향을 앞두고 있던 한 여객선사가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거문도 항로 여객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선사가 공문을 통해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운항관리 심사와 운임약관 신고 등 관련 재반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다며 선사 측이 면허가 나오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수 거문항로는 여객선사 한 곳이 여객선 한 척을 운항하고 있지만 결항이 잦아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항 유치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대 유치추진위원회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민의 숙원인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대는 올해 초 총장 직속 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의대 유치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고흥읍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돼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흥읍 도시재생사업은 전통과 문화가 함께하는 다시 반짝이는 별, 고흥이라는 비전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된 상가와 빈집을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공간 마련,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고흥읍은 수십 년 전에는 군청, 교육청 등 공공시설과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활기를 띄었던 곳이지만 20여 년 전부터 인구 감소와 군청사 등 이전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져 왔습니다. 28억 원 규모에 달하는 학교 물품의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일, 공무원과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경찰은 전남교육청과 전남지역 공무원 12명 가운데 2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 2명은 사기 혐의를,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등 10명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전남지역 학교 62곳에 암막 롤스크린을 납품하면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질이 낮은 사양을 설치하고 모두 13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브로커에게 현금이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 자녀들의 돌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광양시가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적 돌봄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섰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광양시 여성가족과 김지영 가족 돌봄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가족 돌봄팀장 김지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돌봄시설인데요. 광양시가 공적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적 돌봄시설을 확충하게 된 계기 뭡니까? 광양시는 전남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전국 최초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여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의 영여아동의 경우 보육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방과 후 공적 돌봄시설 부족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가정 내 혼자 두는 경우가 많아 결국 돌봄 부담이 경력 단절이나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광양시에서는 공적 돌봄센터 확충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 이게 말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보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때 방과 후에 공적 돌봄시설이 부족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이 높은 게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공적 돌봄시설 확충하는 것이고요. 이 시설들은 어떻게 확충이 됩니까? 네, 먼저 광양시에서는 공적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과 가족 돌봄팀을 신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던 돌봄센터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통합명칭인 광양아이키움센터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성된 광양아이키움센터는 돌봄이용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하여 리모델링한 시설입니다.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숙계를 하고 독서 및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양아이키움센터는 총 7개소로 광양업 2개소, 중마동 3개소, 강용동 1개소, 금호동 1개소이며 올 12월에 추가로 광양업 3개소, 중마동 2개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신규 아파트 및 SOC 생활복합화 사업과 병행하여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광양아이키움센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네요. 광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덕분인 듯합니다. 이번에 돌봄시설 확충하는 것 말고도 앞으로 또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과정에 공적 초등 돌봄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85%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 돌봄 이용률이 100%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돌봄센터 조성을 위해 주민 공동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신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는 광양의 미래인 아이를 위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확충과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봄센터 확충뿐만이 아니라 내실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 내실화 역시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같이 향상이 되어야겠죠. 부모님들의 고민이 좀 줄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여성가족과 김지영 가족돌봄팀장이었습니다. 5일 저녁 7시쯤 고흥군 도화면 덕중리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일부가 소실되는 등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흥소방서는 집주인의 진술을 토대로 불시 취급 부주의가 화재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20명이 다른 학생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도의 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20명이 지난 7월 20일 다른 학생을 학교 인근 폐건물에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당한 A군은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학생 20명 가운데 7명은 직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머지 13명은 폭행 등을 방관한 것으로 조사해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교내 봉사 등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돌산읍 갯바위 훼손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일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돌산읍 갯바위 시멘트 타설 사실을 인지했다며 무단으로 타설된 시멘트 등을 제거하고 자연상태로 복구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마치면 점 사용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 가구에 배관망을 연결해 저장탱크에서 취사와 난방용 LP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광양시는 진월면 내막마을 마흔 가구에 LP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11월 중에 공사에 들어가 내년 1월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내막마을에 LPG 보급 사업이 완료되면 연료비 30%에서 5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을 운영합니다. 영암군은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주민 230명을 우선 선정해 비형간염과 C형간염 혈액검사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정밀검사를 통한 간염 진단과 검사 결과 전문의 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속가능한 미래학교 추진 방안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지역 교직원과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와 교육환경 변화 인식, 미래교육과 미래학교 추진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등 미래학교 청사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수 해양경찰서가 동절기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 동안 동절기인 11월에서 다음해 2월 동안 해양사고의 31%가 발생했다며, 사고 유형으로는 기관과 추진기 손상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령은 여수 가망만 인근 해역과 금오도 등 5곳을 사고 다발 해역으로 지정하고, 구조세력의 24시간 즉흥태세를 유지해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고흥유자 융복합산업화지구 조성의 일환으로 고유한 관광농원을 준공했습니다. 고유한은 한국의 고흥유자라는 의미로 탄생한 공동 브랜드입니다. 고유한 관광농원에는 체험장과 숙박시설, 유자 산책로, 족구장 등에 있으며, 유자와 석류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은 유자 제철이 다가오는 만큼 희망자 체험 사전 예약을 통해 관광농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기온도 소폭 오르고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한낮에도 19도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는데요. 떨어지는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요즘 감기와 같은 질병이 유행하면서 열이 오르거나 가벼운 코막힘 증상 보이는 아이들 많은데요. 영유아의 고열이나 기침, 오한 등은 폐렴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도 넘기지 말고 그때그때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완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 20명이 집단으로 다른 학생 1명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의 일인데요. 쇠파이프와 강모까지 등장했다는데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도록 부모의 징계권 규정 삭제도 추진되는 요즘인데, 아직도 이렇게 밝혀내야 할 폭력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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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